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난해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을 기록한 반도체 제조업체 LX세미콘 등 대전 지역 20개 기업이 매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. 대전시는 또 대전의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3년 이상 운영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56개 기업에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. 수상기업에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때 이자 지원 혜택이 주어지고, 대전시 통상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도 가점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집니다.